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그 영양제 중에서 칼슘 영양제 많이 드시고 계실텐데요 물론 이제 뼈에 좋은 칼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칼슘을 먹었는데 이 칼슘이 가라앉은 뼈로는 안가고 혈관벽으로 가서 혈관벽에 석회화가 생기거나 또는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이런 다른 병들이 생겨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기가 겁이 난다 이 뼈로 가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칼슘을 먹는 것이 뼈로 잘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접법 말씀을 드릴 거구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한국영양의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 주시구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영양의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어 거기 이제 회장으로 계신 분이 저랑 이름이 똑같은 김동환 선생님께서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구요 거기에도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일요일날 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종일 세미나를 했는데 약 300명의 의사분들이 모셔서 정말 많은 영양의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구요 저도 그중에 오후에 한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성피로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구요 사실 그 강의를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강의를 가서 갔다가 거기 다른 파트 강의 좀 드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원래 좀 알고는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이야기들이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얘기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간주셔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칼슘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칼슘을 먹었더니 뼈로 가지 않고 오히려 혈관 건강이 나빠졌다 그래서 동물경화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칼슘을 무서워서 못먹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장에서 흡수시키려면 칼슘 자체가 흡수 잘 안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칼슘이 흡수되는거 아시죠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은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빨리 됩니다 일단 흡수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느 장기로 가느냐 여기서부터는 이것이 혈관으로 가면 혈관이 망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뼈로 가면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장기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바로 뭘까요 그것도 영양소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 K2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비타민 K2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K2의 역할은 어떤게 있냐면요 첫번째 역할은 일단 뼈속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오스테오칼신은요 그 뼈에서 그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가 되면 뼈가 단단해지고 칼슘이 그리로 잘 들어가게 되죠 자 비타민 K2의 역할 첫번째가 바로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 시켜서 칼슘이 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비타민 K2의 역할은 혈관에 있는 이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MGP 이게 어떤 단백질이냐면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혈관 MGP를 활성화 시킵니다 이 MGP 역할은 바로 뭐냐면요 칼슘이 혈관벽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K2가 충분한 사람들은 뼈에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 시켜서 뼈로 갈 수 있게끔 칼슘이 그 다음에 MGP를 활성화 시켜서 혈관으로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어도요 몸에서 비타민 K2가 부족한 사람은 이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그쵸?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혈관이라든가 다른 조직으로 가서 오히려 해롭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 K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1도 있죠 K1은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K1은 주로 혈액 응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K1이 부족해지면 상처가 나도 응고가 잘 안되고 위험한 질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K1 부족은 굉장히 드물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K2는 비타민 K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의외로 많다 K2 부족은 그래서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K2 부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K1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K2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K1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녹색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이고요 K2는 주로 이제 발효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나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국장에도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의 간에도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치즈나 우유, 계란에도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K2를 많이 섭취할수록 이러한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간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이나 나또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영양제도 요즘에는 이러한 K2가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지금 많이 흔하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이유가 식약처에서 허가 안 나는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직구 제품들을 보면 K2만 가지고 영양제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요즘엔 그걸 찾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비타민 D와 K2와 칼슘을 같이 다 섞어서 나오는 영양소들이 또 외국에서는 좀 많이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K2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청국장, 나또 이거 많이 드시면 K2가 잘 생성이 돼서 몸속에서 잘 부족하지 않게 축적이 되면서 당연히 우리의 뼈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칼슘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비타민 K2 많이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K2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하시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